1.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갈 때 누가 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각 초원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더니 분봉왕 헤로시 왕이 그 당시 행정을 당당하는 왕입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통치를 위임한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 분봉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이 해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원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의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치가들은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의 인기가 팍 올라가고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를 예수는 누구냐 하면 요한이라는 선지자, 세례요한 또는 친례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를 이 해롯 왕이 죽였습니다.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이러니 해롯 왕이 겁이 난 것입니다. 자기가 죽였으니까 요한이 무슨 짓을 자기한테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섭죠. 또는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해롯이 그 예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참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시기 전 아주 그 날짜에 가까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돼 그리스도 신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 라는 말은 이스라엘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말, 헬라 말로 그 당시 온 세상은 그리스도를 쓰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자,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 구원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물어봤더니 예,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명하시고 가르사대 인자가 그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죽고 사흘째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은 심각한 말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세 제자만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서 이렇게 광채가 나더라고요. 문득 다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32절은 우리가 잠깐 생략하고 그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모세도 가끔 들르고 엘리아도 가끔 방문하고 예수님도 여기 계시면서 세 분이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누가 한 얘기에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예수님께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세 분이 자주 만나시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했다.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이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즈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초막 셋을 짓고 세 분이 이렇게 자주 만나면 좋겠다. 라고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 세 사람 예수, 엘리아, 모세를 확 덮어버립니다. 딱 덮었는데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대에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세 사람이 있지만 너희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만? 그 두 사람은 안 보여. 그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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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만큼 얘기를 해놔야 여러분이 또 이 말을 깨달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모세 율법과 그 선지서의 아주 그거를 공부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그 모세 율법과 선지서를 다 합해서 그 율법과 선지서의 그 은약 약속들을 완전하게 하려온 내 말만 들으면 됨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이 가끔 만나서 이렇게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같이 거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껄여 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실 것이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신 세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세 분이 함께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모세와 선지자와 예수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은 다 예수님 얘기다. 그런 예수가 드디어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와서 싹 덮더니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는 사라져 버리고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는 다른 선지자의 글, 모세율법 이런 데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만을 너희들이 배워서 그렇게 되면 너희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완전케 되는 것을 너희들이 그 완전케 됨을 너희들이 가지는 것이다. 이 얘기에요. 저도 안식일교회에 다니면서 안식일교회에서는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정거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너희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전하게 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신약 성경은 거의 다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어떻게 들어라. 모세의 말, 엘리야의 말, 이제는 그 예수의 말만 들으면 그 모세의 말,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서는 다 완전하지 못한 거였다. 내 아들 예수가 마침내 와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어떻게 완전히 한 그 사랑을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배워라. 그렇죠. 제가 안식일 교인일 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교단에서 이제 그 모세는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바로 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일단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 부활해서 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갔으니까 없어요. 모세는 땅에서 일단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어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갔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 갈 사람을 대표한다. 그리고 모세는 죽어서 하늘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대표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은 별로 의미 없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들으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그렇죠?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런 그 약속 다 약속들인데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완전해질 때까지는 완성될 때까지는 그 약속, 그 율법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 완전케 된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그 약속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는 완전케 된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 정도 해놓고 요험복음 9장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엄마가 임신 중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는 거의 틀림없이 무슨 문제예요? 유전자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옵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정도로 깨어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병이 들면 그것이 선천적이든 모든 질병은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참 지내보니까 아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회계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병만 고쳐주니까 질병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준 징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로 임함이니까? 지금 질병은 죄 때문에 생겼다고 하나님이 벌 줘서 생겼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닌 거고 그래서 제자들이 죄 때문에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태어나서 죄짓기도 전에 장님이 되어서 태어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도 없는데 왜 장님이냐? 이제 제자들이 아 이거는 사람들이 질병을 앓게 된다는 것은 이게 벌 준다는 하나님이 죄 때문에 벌 줘서 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라는 뜻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죄 때문에 네 죄로 인함이 옵니까? 그래도 아직도 이 제자들은 그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은 아니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무슨 죄 지을 시간도 없었는데 그래서 정죄 때문이라 그러면 그 부모들이 죄가 많아서 임신 중에 그 자식이 그렇게 소경이 된 거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이것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일 뿐 어느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다른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자기 제 탓도 아니고 부모의 제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본래 개혁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환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모든 질병이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주신 징별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을 잘 가르쳐 놔야 합니다. 목해자가 되면 그런데 목해자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혼 좀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암을 주셨다든가 이런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다가 자기가 암에 걸리면 입장이 아주 곤란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병에 걸린 이유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암에 걸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여러분이 암에 걸린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암 환자가 된 여러분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암 걸린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 생기를 주시는 분이다. 그 생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라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 곧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져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생기 생명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으니까 와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놀라운 진리를 암 환자가 된 여러분 자신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뉴스타트에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셨을까? 라고 의심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조건적인 분으로. 그래서 드디어 뉴스타트에 오셔서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도 상당하지만 그 죄 때문에 나를 벌하시려고 내가 암에 걸린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아니구나. 그러면 뭐를 드러내 보이시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해결하시는 방법은 결국은 생기에요. 그렇죠? 그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불어넣으시니 그 죽었던 생명이 없던 아담이 어떻게 해? 벌떡 일어나서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자신에게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와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환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환자가 되었다. 멋지잖아요. 환자될만 하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아주 멋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율법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죄를 지으면 형벌을 주니 벌주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벌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과 어떻게 같기도 달라요.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불완전한 율법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신 것도 백성들이 아직도 그 수준 무조건적 사랑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이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벌을 줘서 누가 병에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설령 병이 나지 않을 경우에라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숨질 수밖에 없게 될지라도 죽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죽음과 완전히 다른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눈을 감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여러분이 씩씩하게 희망차게 환자로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떻게 되어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해도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뉴스타트로 믿음으로 투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빛은 생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줬습니다. 이르시되 신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그 소경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이상한게 하나 있어요. 진흙을 이겨 가지고 바르기는 왜 발랐을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 진흙에 눈을 뜨게 하는 눈에 좋은 성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정신적, 지적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게 있어야죠. 지적 수준이 아주 낮을 때는 영적인 차원을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서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교육으로 지적, 도덕적 수준 낮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국을 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효력이 있는 어떤 것을 해야만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먹어야 나을 것 같아요. 영적 에너지라는 것은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먹는 것, 바르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 많이 믿는 그런 버릇,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무식한 사람의 그 수준을 감안해서 진흙을 이렇게 발라주면 이 소경은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오늘 내가 특별한 치료를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치료를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 예수님이 실로운 못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씻어라. 그래서 싹 씻고 나니까 눈이 어떻게 해요? 탁 떠졌어요. 눈이 떠진 것은 눈이 회복된 것은 예수님이 회복을 시켜 주신 것이지 진흙 때문에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흙을 사용하신 것은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고려해서 마치 모세가 상당히 유치한 율법을 마누라가 싫으면 이혼 정수를 써서 내버리라 이런 수준 낮은 율법을 주신 것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이더라? 오하나카였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19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그 소경이 거지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대 이 친구는 앉아서 구글하던 자가 아니냐 놀랬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자식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롬과 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나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로대 눈을 뜬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는데 하나님 아니면 이런 사람 눈을 뜨게 해 주실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누군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일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뭐예요? 해 비리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네 눈이 떠졌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어떤 바리새인들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 눈을 뜨게 해 준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다. 진흙을 눈에 발라주고 이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해야되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엇보다 무엇만 중요한 거예요? 사랑보다는 그 불완전한 율법이 모든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 예수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좀 깃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것이다. 이런 생각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어떻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은 같은데 그런데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지 않고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좀 신중히 생각해 보자 라는 신중파고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신중파를 싫어하고 철저히 보수 꼴통이라고 합니다. 이 애간의 난식일을 안 지키는 것 보니 하나님께서 깨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피차 그래서 신중파하고 보수 꼴통파하고 쟁론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참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다가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은 누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엘리아, 엘리사 선지자들은 상당히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을 바꾸어서 표현하면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은 제 입장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보수 꼴통은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시기를 안 지켰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리가 없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장님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골치아파쳤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장님을 고쳐줄 때 무슨 조건을 걸었습니까? 아무 조건 없습니다. 왜? 그런데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구원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들의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가 어렵죠. 믿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보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이제는 안 믿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소경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이제는 본다면 이 사람 눈을 보게 해 준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야만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는 소경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예수는 누가 보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어도 싫어.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왜? 뭐를 안 지키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그러나 누가 진짜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진짜 지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왜? 안식일날 무엇을 행했습니까? 사랑을 행하고 그 장님을 구원했으니까. 그래서 그 장님에게 무엇을 줬어요? 그 장님이 필요한 안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안식일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생각에는 뭐예요? 안 지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지키고 있는 모든 율법은 그 율법으로서 어떻게? 완벽한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전케 하신 분이다.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그 소경이 아니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좋겠지. 그렇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 하는 너희 아들 맞냐?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맞냐? 맞다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너희 아들이 이렇게 보게 되었느냐?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얘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길래 보게 되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어보시오. 제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부모들은 눈을 뜨게 해 준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아는데 그 예수라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저희를 무서워해서 우리는 누가 눈 뜨게 했는지 모릅니다.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그래서 그 때문에 그 부모들이 말하기를 제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됐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다.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이란 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네 눈을 뜨게 한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왜? 뭘 안 지키니까? 안식일 율법을 안 지키니까 죄인이다. 하나님이 보냈을 리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너한테 묻는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대답을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압력을 은근히 넣어요. 여기 보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킴으로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니 너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어떻게? 아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장님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나는 알지 못하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그 누가 내 눈을 뜨게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답답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에게 무슨 일을 했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막 또 따진다. 답답해 죽겠어. 그렇죠?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시겠죠? 자기들에게 너무너무 불리해 지금. 그렇죠? 그랬더니 그 환자가 대답하되, 내가 이미 말씀 드렸잖아요. 말씀 드려도 당신이 그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찌하여 다시 또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을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깐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아와 예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예수의 말만 이제 들어라. 너희들은 옛날에는 누구의 제자였다? 내가 모세의 제자였고 엘리아의 제자였지만 이제는 내 아들은 예수의 제자만 되어라. 그 얘기에요. 이제 율법 시대는 그 불완전한 율법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다. 이제 그 불완전한 율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나의 말만 들어라. 그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것이 사랑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렇더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사랑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에요? 율법이다. 율법을 글자대로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이 불완전하며 그것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죠.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냈은 분은 아니다. 그 장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로대에 대답을 합니다. 이상하네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도 당신들이 그가 하나님이 보냈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 왜?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눈이 지금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안해요? 이상하죠. 그 말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합니다. 장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 소경이 상당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대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네가 온전히 죄의 가운데서 태어났어. 바리새인들은 왜 이 사람을 죄의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해요? 날때부터 소경이니까 날때부터 죄의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못 보게 했는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런 놈이 우리처럼 하나님 잘 믿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을 네가 가르친다고? 그래서 꺼져라 하고 쫓아 보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를 고쳐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돌려보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장님 같은 그런 죄인들도 사랑해서 눈을 어떻게 떠서 보게 해 주실 만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를 가르쳐 줄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만 따지면서 안식일만 따지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장님을 쫓아 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르사되 그래서 쫓겨내버렸습니다. 왕따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님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라는 말은 네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눈뜨고 나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보내신 분인데 그분이 누군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내가 어떻게? 믿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되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네가 믿고 싶은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믿으면 눈뜨게 해 주지 가 아닙니다. 눈부터 띄워놓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눈부터 띄워놓으면 눈을 보게 해 놓으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 믿고 싶어, 저 안 저? 믿고 싶어, 저.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네가 믿고 싶구나. 그게 나야. 이렇게 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꼭 먼저 믿어야만 낫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엇까지 발랐습니까? 진흙까지 발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나니까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자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그분의 신분이 뭘까? 알고 싶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는데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런 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그 장님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쓸모없는 거지도 장님 거지도 사랑하는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나야, 나. 전혀 거꾸로 하죠. 자, 교회에 와라. 암 낳고 싶으면 교회에 와라. 교회에 왔으면 돈도 좀 내라. 그리고 열심히 어떻게? 믿어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고 낳게 해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 여하시겠죠. 예수님은 낳게 해 주시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네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믿어라.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죠. 그렇죠? 잘 알습니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참 슬픈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도 못 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런 것도 생각할 겨를 없이 영적인 눈도 뜨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은 실제로 몸에 눈도 뜨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영적인 눈도 뜨게 해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죄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죄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소경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분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본다는 자들은 나는 다 봐. 본다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본다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안식이를 지키는 사람만 좋아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분명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 해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만 따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눈을 뜨게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조건적인 방식으로만 보는 그래서 뭐는 볼 수가 없어? 이 장님이 체험한 예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전혀 볼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 사람의 치유를 받고 그것도 하나도 아무 조건도 없이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게 다 보이는데도 그것을 향하여 눈을 어떻게 까마버린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인 것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 것 이것을 보려고 하지를 않고 영적인 눈을 일부러 어떻게 까마버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생명을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어떻게 거부했다. 그것이 심판이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마지막 기회, 그 절호의 기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철저한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런 소경도 사랑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를 싫어했다. 거부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돼 우리도 소경인가? 몸으로는 소경 아니잖아요. 이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뭔가 찔끔하게 한 거예요. 가만히 있자. 그러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소경. 무엇을 못 보는 소경? 사랑. 불완전한 율법이 완전케 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불완전한 율법이 사랑으로 완전케 되는 모습이 이 환자를 통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기를 거부한다.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요? 안 보아요? 보여줘도 볼라그래요? 안 볼라그래요? 이 환자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도 너희들은 거부하고 안 볼라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밖에 못 봐요? 율법?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소경거지가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밖에 몰라요. 소경거지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볼 수 없는 소경.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소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며 불완전한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이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너희들이 안 봤으니 그 자체가 죄다.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보기를 거부했다.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너희는 깨닫기를 어떻게 거부하고 오히려 눈을 어떻게 까마버렸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그것이 사랑이 율법이 완전케 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려고 이때까지 노력했다. 너희들은 결국 눈을 까마버리고 안 봤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왜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죄를 사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 주려고 그런데도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율법적인 분이고 조건적인 분이야.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죄다. 구원을 하려고 하려고 구원을 주려고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율법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 정도면 하나님이 다 하늘나라 통과시켜 주실 거에요. 누구 실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에요? 자기들의 자신들의 요한복음 9장은 누가복음 9장과 짝이 맞고 참 깊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오직 무엇만 마음에 담으시라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내가 성령을 받아서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생명이야. 그래서 오직 그것만 추구하시는 그렇죠? 추구하시면 기도하고 추구하시면 하나님이 점점 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안식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왔으니까 기도만 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참 개인 이야기를 통하여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환자를 고치심으로 발매하마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를 않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을 고집하면서 결국은 이 불완전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뉴스타트에 보내주신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는 지금 이 자녀들은 깨닫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진리를 보지 못했구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뜬 눈을 다시 감지 않고 정말 점점 더 뜨게 해주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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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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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